자, 뒤로 세발짝 갈게요, 뒤로 세발짝 자, 이쪽으로 한 발로 갈게요, 이쪽으로 네 자,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두발만 더 들어갈게요, 두발만 뒤로 네 네, 첫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, 세븐위란! 안녕하세요, 소원십니다 자, 손 인사 부탁드려요, 손 인사 천천히, 천천히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,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,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? 하트 자, 두어스 고양이한테 할까요? 하트 손 조금만 내려주세요, 손 조금만, 네 자, 두어스 포인트 하는 동작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자, 오늘 호주랑 축구하거든요, 오늘 밤에 네 네 자, 손홍민 선수 세리머니 합시다 탈탁 세리머니 네 네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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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